개다름이 본래 스스로의 본성이다. 여기에서 벌써 끝났지 않습니까? 본래 스스로의 본성이다. 개다름이 뭔지는 모른다 치고 뭔지 모른다 해도 본래 스스로의 본성이다 했지 않습니까? 개다름이 뭔지 모른다. 개다름이 본래 스스로의 본성이나 마음을 일으키면 바로 허망하다. 깨끗한 마음은 허망함 속에 있으니 단지 바르기만 하면 세 가지 장애가 없다. 세간의 사람이 만약 도를 닦으면 어떤 것도 전혀 방해되지 않는다. 늘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보면 도와 서로 들어맞게 되리라. 모든 것에는 본래 도가 있으니 각자는 번뇌를 거리끼지 마라. 도를 떠나 따로 도를 찾으면 죽도록 도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바쁘게 뛰어다니며 일생을 보내지만 마침내 도리어 스스로 한탄할 것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깨달음이 본래 스스로의 본성이나 마음을 일으키면 바로 허망하다. 일으킨 마음은 일으켜진 마음 즉 생겨난 마음은 소멸되죠. 생겨난 것은 반드시 소멸하죠. 모든 생겨난 것은 소멸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생겨났는데 소멸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마음을 일으키면 바로 허망하다. 생겨났다가 소멸하는 것은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다 허망한 것이죠.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니까 다 허망한 것인데 깨달음이 본래 스스로의 본성이나 라고 했습니다. 깨달음이 본래 스스로의 본성이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각자 자기 스스로의 본성이다. 본성이라는 말에서 막히죠. 본성이라는 것은 또 뭔가 각자 스스로의 본성이다 하는 것은 누구의 행위라 본래부터 항상 있는 항상 원래부터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는 항상 있는 각자 누구나의 원래 항상 저절로 부터 저절로 항상 있는 그런 본성이기 때문에 마음을 일으키면 바로 허망하다. 원래 항상 있는 이것이니까 마음을 일으켜서 다시 본성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는 거죠. 생겨났다가 없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고 생겨났다가 없어졌다가 변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찾을 수도 없다는 거고 그러면 없는 거냐 우리는 찾을 수 없으면 없는 거냐 하는데 우리가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전부 경계입니다. 상대 그러니까 대상이죠. 대상. 대상이라고 할 수 있죠. 보이거나 만져지거나 들리거나 느껴지거나 냄새 맡을 수 있거나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전부 생겨났다가 소멸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생겨났다가 소멸하죠. 다. 그런데 이 스스로의 본성 항상 있는 이것은 생겨나고 생겨나고 없어지고 변하고 하지 않는데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이 공부를 하지 않는 분들은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하겠죠. 그런 게. 도대체 그게 뭐냐 어떤 거냐. 그걸 대상으로 찾으니까 보이는 것 가운데서 찾는다거나 들리는 소리, 느껴지는 느낌, 이런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것은 전부 생겨났다가 소멸되는 허망한 것인데 그런 느낌 속에서 찾는 경우도 많죠. 빛을 보려고 한다거나 또는 어떤 느낌, 마음의 느낌 또는 자기가 자기 몸 바깥으로 나와서 자기를 본다거나 이런 가만히 앉아있을 때, 가만히 앉아서 있다가 보면 마음을 고요해하고 가만히 있다가 보면 자기가 앉아서 앉아있는 자기를 이렇게 봤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앉아있더라. 그게.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몸 바깥으로 나온다 이런 것도 아니고 뭐가 있어야 몸 바깥으로 나오고 몸 안으로 들어가고 하죠. 이건 한계도 없고 찾아낼 수 있고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몸 바깥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몸 바깥으로 나온다. 몸 또는 몸 속에 들어앉아있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두루 항상 있다. 근데 두루 항상 있다. 이거는 끝없이 있다. 끝없이 펼쳐져 있다. 항상 있다. 이렇게 하면 도대체 그런 게 뭔가 우리가 아는 것은 몸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나라는 것은 몸에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내 바깥에 무슨 유체이탈을 말하느냐 내가 내 몸 바깥으로 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원래 몸 안에 갇혀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자기라는 게 이 몸 이것만 나다라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알미지 실제는 그게 아니라 몸이다 하는 것도 알미고 몸을 벗어난다 이런 말도 말이 안 됩니다. 뭔가가 이런 게 한계 되는 한계 지워진 뭔가가 있어야 이게 몸 바깥으로 벗어난다 아니면 몸 속에 갇혀있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뭔가는 있어야 뭔가는 근데 그럴 만하게 한계 지워진 뭔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즉 경계가 아니기 때문에 몸을 벗어난다 벗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 마음은 허망함 속에 있으니 단지 바르기만 하면 세 가지 장애가 없다 이런 말들도 사실 이런 말들이 그렇게 이 말을 가지고 우리의 본성을 말을 통해서 알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럼 분별심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냥 보는 거죠. 참고로 개다름이 본래 스스로의 본성이다 여기에서 벌써 끝났지 않습니까? 본래 스스로의 본성이다. 개다름이 뭔지는 모른다 치고 뭔지 모른다 해도 본래 스스로의 본성이다 했지 않습니까? 본래 누구의 본성입니까? 자기의 본성 아닙니까? 자기의 본래 성질 본래 성품 본래 자기의 본래 이거다. 본래 자기가 어디로 간 적도 없고 본래 자기를 어디 가서 찾아와야 되는 게 아니죠. 어떤 어려운 수행을 통해서 본래 나를 찾아와야 되는 게 아니라 본래 스스로의 본성이니까 스스로 있는 거니까 언제나 있는 거고 그 자기 본성이 어디로 간 게 아니죠. 어디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자기 본성을 마음속 깊이 피해서 찾아내야 되는 게 아니고 드러나서 작용하고 있는 이것이 본성의 작용인데 그렇게 안다고 해서 아 이게 본성의 작용이구나 이거는 알아도 소용은 없습니다. 안다고 해서 마음이 고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깨우쳐야 되는 거죠. 깨우치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깨우치는 건 실제로 채득하는 거고 아는 것은 그냥 제식으로 아르마리로 아는 거죠. 아는 거 개발이 본래 스스로의 본성 본래 스스로의 본성이니까 항상 있고 항상 있는 이건데 알려고 들어가면 그거는 아르마리밖에 되지 않고 항상 있는 이것이 본성이라고 하는데 아르마리의 수준에서는 그렇다고 하니까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이것이 채득이 안 된다 하는 분들은 이게 궁금해야 됩니다. 왜 궁금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하면 궁금하지 않다는 것은 머리로 헤아리고 있다는 거거든요.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궁금하지 않다는 것은 옛날에 숭산스님은 오직 물을 뿐이라고 그런 말씀도 하셨죠. 안다고 하는 것은 아르마리로 가지고 있는 거다.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지식이다. 이겁니다. 지식 우리가 사회에서는 지식을 가치 있는 걸로 쳐주지만 이 공부할 때는 지식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나는 압니다 하는 것은 알기는 알겠는데요 하는 것은 나쁜 겁니다. 나쁜 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알기는 알겠는데요 이해는 되는데요 하는 것은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나쁜 겁니다. 해로운 겁니다. 이 본성의 차원에서는 어떤 건지 법문을 이해하겠다 알겠다 하는 것은 다 다 버려야 되는 거고 이게 암과 정말 아무 상관없이 저절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조건 따라서 지워진 조건 따라서 그걸 인연 따라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연 따라서 저절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지 자기의 암과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쉬어라 놓아라 버려라 하죠. 자기라는 알의 말이 아는 게 쉬웠을 때에 이게 저절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깨끗한 마음은 허망함 속에 있어요. 깨끗한 마음이라는 게 본성을 깨끗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깨끗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마음이 깨끗해지려고 해봤자 그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마음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자기 본래의 자기 전혀 생기고 소멸되고 변화하고 물들고 오염되고 나빠지고 좋아지고 하는 것 없이 아무런 변화 없는 항상 성성하면서도 적적한 분명히 이렇게 있으면서도 전혀 움직임이 없는 고요함이라고 할까요? 이게 이 깨끗한 마음은 오염이 안 되니까 깨끗한 거죠. 물들고 변화하고 생겨나고 없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깨끗한 거죠. 깨끗한 마음은 허망함 속에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허망함 속에 있으니 허망함이라는 것은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거죠. 생겨났다가 없어지는 것은 허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깨끗한 것이 즉 움직이지 않는 것 변화하지 않는 것이 변화하는 것 속에 있다. 변화하는 것 따로 있고 변화하지 않는 것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모든 것은 우리 경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은 생기고 소멸하고 하는데 그 생기고 소멸하고 하는 것 이외에 따로 본성이 있는 게 아니고 따로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과 하나로 있죠. 하나로 그래서 생각으로는 알 수 없다. 깨우쳐야 된다. 깨끗한 마음은 허망함 속에 있으니 공은 색 속에 있으니 이런 말이죠. 단지 바르기만 하면 세 가지 장애가 없다. 그런데 바르기만 하면 바르다는 게 바르기 여기서 바르다는 것은 종교에서 바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회적 가치 기준으로 올바르다 그런 걸 말하는 게 전혀 아니고 여법하다. 법과 하나로 있다. 무루. 셀 틈이 없다. 법과 하나로 있다. 그러니까 공인색이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영역히 현실로 나타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한 티끌도 찾아낼 수가 없죠. 한 티끌도 찾아낼 수가 없죠. 이렇게 말하면 공부를 안하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갈 겁니다. 무엇을 찾아낼 수 없단 말이냐. 여기 다 있는데 무엇을 찾아낼 수가 없단 말이냐. 하지만 다 있다는 것은 생각 속에서 있는 것이 실제로 실제로 이 펜이 1초 전에 펜이 이 펜이 1초 전에 이 펜은 어디로 가고 1초 전에 펜과 똑같은 상태가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1초 전에 펜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도 잠시도 가만히 있는 게 없죠. 계속 변화했다는 것은 다른 것으로 변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전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펜이라고 하는 순간 이 펜은 다른 펜이 되어 있잖아요. 뭔가 조금은 변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 어떤 것을 1초 전에 이 펜을 이 펜이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이 펜을 이 펜이라고 하겠습니까? 지금 이 펜이라고 말은 하지만 또 지금 이 펜이라고 하는 순간 이 펜은 다른 펜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도대체 어떤 것을 우리가 대충 우리 시력으로 봤을 때 이건 아까 그 펜하고 똑같은 거다. 우리 시력으로 봤을 때 그렇지.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똑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이 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물질조차도. 마음은 말할 것도 없죠. 한 순간이라도 정말 똑같은 마음이 기분이 나쁘다 한다면 1초 전에 기분 나쁨과 지금 기분 나쁨의 강도가 똑같겠습니까? 조금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마음, 지금 내 마음이 이렇다. 지금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느 것을 지금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것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거다 하고 딱 이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서로 소통을, 의사소통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지 깨끗한 마음은 허망함 속에 있으니 그러니까 이 공은 색 속에 있으니 이 말이죠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생기고 변화하고 소멸되고 하지 않는 이 공은 변화하는 것 속에 있으니 이 색으로서 공한, 색이 공한 거죠. 그러니까 이 색 말고 따로 공이 있는 게 아니고 즉 느껴지는 것,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 말고 따로 공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이것이 바로 공한 거다 이 말입니다. 색이 공하다는 말이. 이것이 바로 공하다. 그런데 단지 바르기만 하면 세 가지 장애가 없다. 여기서 세 가지 장애는 3장, 깨달음을 가로막는 세 가지 장애 이렇게 세 가지 장애라는 것도 사람들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 놓은 거죠. 바르기만 하면 장애가 없다 이 말이죠. 바르다는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가치 기준으로 올바르다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법하다 그러니까 뭐라고 바르기만 하다 하는 것은 여법하다 여법하다 여법하다가 뭐냐 법과 같다 이 말이죠. 법답다 그게 뭡니까 뭐가 있다고 딱 이렇게 못 박을 수 있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런 게 있어 저런 게 있어 이래 저래 하고 고정 뭔가 딱 잠깐이라도 고정시킬 수 있는 잠깐이라도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이 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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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라의 나툼이다. 찰라 찰라 화하여 화한다 화한다 이런 말 하죠. 화한다 변화한다 이 말이죠. 찰라 찰라 순간순간 그냥 나타났는데 하나도 걷어잡을 수가 없다. 즉 어떤 거 하나도 있다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잡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잡을 게 마음으로 잡을 게 하나도 없다. 그것을 바르다고 하는 거죠. 단지 바르기만 하면 장애가 없다. 바르다는 게 집착이 없는 거죠. 집착이. 왜 집착이 없느냐 실제로 우리가 뭐가 있는 줄 알고 그것에 집착하는데 그것이 있는 줄 알고 그것에 집착하잖아요. 무엇이든 간에 있는 줄 알고 집착하잖아요.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 집착하지 않겠죠. 당연히 바르기만 하면 집착이 되지 않는다. 바로 법다우면 법다운 게 뭐 딴 겁니까 아무것도 잡을 게 없으니 우리가 말하는 방아착 다 놓아버린 상태 에서는 장애가 없다. 다 놓아버린 마음에 잡을 왜 다 놓아버립니까 실제로 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놓는 겁니다. 잡을 것이 있는데 자기가 놓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잡을 것이 없는데 잡을 것이 있는 줄 알고 마음으로 집착하고 있으니까 놓아버린 그러니까 놓으라고 하는 거지 잡을 것이 있는데 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잡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도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마음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야 그거 착각이다 이러는 거죠. 착각이다 깨어나라 착각이다 깨라 깨라 이거예요. 간단해요. 불교는 이게 전부예요. 착각이다 깨라 깨라 이게 착각에서 깨어나 이겁니다. 착각에서 깨어나 다음 세간의 사람이 만약 도를 닦으면 어떤 것도 전혀 방해되지 않는다. 도를 닦으면 이라는 것은 도를 터득하면 이 법을 터득하면 이 본성을 터득하면 깨달음을 깨우치면 깨어나면 어떤 것도 전혀 방해되지 않는다. 방해되는 것은 집착이 되니까 방해가 되는 거죠. 집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착이 왜 됩니까? 그것이 있는 건 줄 알고 잡으려는 마음 그게 집착이죠. 그러니 뭘 하나 잡고 있다 그러면 잡고 있다 그러면 허공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물고기는 그물에 걸리죠. 그런데 바람은 그물 구멍을 다 통과하지 않습니까? 뭔가가 있다면 그물에 걸려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잡은 게 마음에 잡은 게 있다면 거기에 가서 우리가 다 걸려버리는 겁니다. 마음이 왜 고가 있겠습니까? 왜? 왜 고가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잡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거기에 그것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괴롭히는 겁니다. 자기가 잡고 있는 거 그게 괴롭히는 거지 잡고 있는 게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마음이 괴로울 수가 없지요. 이거 잡고 있으면 지나가다가 이렇게 딱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마음에 잡고 있는 것 때문에 처처해서 걸리는 겁니다. 이건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내 거야 나는 잘났어 남은 못났어 또는 남은 잘났어 나는 못났어 내 마음은 이래 저래 나는 과거에 이렇게 살았어 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피해를 입었어 또는 이런 은혜를 입었어 나는 어린 시절 부러워하게 살았어 아니면 나는 잘났어 못났어 그래서 무엇이든 그게 전부 잡고 있는 거죠. 자기 아르마리 자기 고정관념 그거 거기에 다 걸리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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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듣거나 다른 상황이 되면 딱 걸려서 괴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켜야 될 것 내가 유지해야 될 것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없다면 무슨 일이 생긴들 무슨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그거 잡고 있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그래서 세간의 사람이 도를 닦으면 도를 터득하면 이 말입니다. 어떤 것도 전혀 방해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도는 불교에서 말하는 도는 축지법을 쓴다든가 타심통을 한다든가 천이통 천안통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이 못 보는 걸 보고 남이 못 듣는 걸 듣고 미래를 예언하고 과거를 보고 남의 마음을 훤히 알고 축지법을 쓰고 뭐 등등등 그런 것은 전혀 도가 아니고 불교에서 그런 것을 전부 외도라고 합니다. 도 도 바깥의 것 도가 아니다. 도는 이 일체의 색이 공한 여기에 눈이 밝아지는 거죠. 그래야 우리 괴로움이 없어지니까 남의 마음 안다고 괴로움 없어지지 않아요. 미래를 헌히 안다고 괴로움 없어지지도 않아요. 축지법을 써서 휙휙 뭐 다니거나 또는 공중부양을 하거나 또는 뭐요 이거 유체 이탈을 하거나 이런 거 한다고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을 되는 데는 하나도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이상한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보다 좀 잘난 척은 할 수 있지만 공부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경계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공부를 잘못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경계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나타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다가 보면 중간에 그런 일도 생긴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자기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에 속는 겁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니까. 그래서 옛날에 제자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싶으면 스승들이 가만히 안 내버려 뒀죠. 아주 그 완전히 그건 외도니까 잘못 가는 거니까. 그것은 해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석가모니 부처님이 특별한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 아닙니다. 그 경전에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장엄하게 써놨는데 그분이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도 아니고 그분이 나한테 소원을 빌면 내가 소원을 이루어준다 하는 말씀은 경전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거는 중생들이 마음대로 상상하는 거지. 결국은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분은 깨달은 분이고 법을 설하셔서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분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깨달음이 뭐냐? 이게 관건이죠. 깨우치면 깨어나면 깨달으면 마음의 고해에서 벗어나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니까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일입니다. 하늘을 홀벌홀벌 날아다녀도 이 몸뚱아리는 백년 살고 나면 죽습니다. 그 어떤 특별한 짓을 하고 살아도 남한테 없는 능력이 있어 보이면 참 대단해 보이죠. 또는 스님들이 무슨 여러분들의 집안사를 훤히 알고 있다거나 또 이렇게 착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라고 한마디 이렇게 간혹 스님들이 한마디 툭 던지면 집안사에 대해서 툭 던지면 아 스님이 역시 우리 집안일을 다 알고 있구나 이렇게 글쎄요 뭐 그렇게 여러분들의 스님들은 여러분들 집안의 일을 훤히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공부를 해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은 뭡니까? 부다라는 게 깨달은 분이다 얘기 아닙니까? 깨달은 분의 제자로서 깨우쳐서 본성을 깨우쳐서 원래 본성을 회복해서 이제 해탈, 해탈이 딴 게 아니라 내가 각자 자기가 잡고 있는 것으로부터의 벗어남입니다. 이게 풀려날 해자거든요. 탈도 벗어날 탈이고 무엇으로부터 벗어나고 풀려나느냐 자기가 잡고 있는 것들 전부 자기가 잡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다 잡고 있는 것 그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딴 게 괴로운 게 아니고 아이고 저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이생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데 좋아요. 어제 하루 종일 굶었다면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연히 배가 고프겠죠? 그러면 저는 어제 무슨 죄를 지어서 오늘 이렇게 배가 고파야만 됩니까? 이러고 있어야 될 일인가요? 아니잖아요. 아, 내가 어제 하루 종일 굶었나 보다.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배가 고프겠지. 그러면 지금 뭘 찾아서 먹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서 먹을 생각은 안 하고 나는 무슨 업보가 많아서 이렇게 배가 고프나 하고 있는단 말입니다. 업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내가 어제 운동을 안 해서 오늘 힘이 없으면 어제 운동을 안 했으면 오늘 힘이 없죠. 그러면 오늘 운동을 하면 되죠. 그런 겁니다. 업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전생이 있냐 없냐. 업이 있냐 없냐. 이것을 궁금해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왜 다 다르겠어요? 어제 어떻게 살았느냐 대로 오늘도 살고 그저께 어떻게 살았느냐 대로 어제도 살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있냐 없냐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있다는 말을 믿겠어요? 없다는 말을 믿겠어요? 그런데 이치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게 어제의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어제 그저께 그거 그저께 그거 그저께 뭐 전생이 있냐 없냐 궁금할 게 뭐 있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해결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있죠. 그 어떤 원인이 있어도 지금 해결하면 지금 해결한 사람은 내가 어제 그저께 이러고 살아서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죠. 지금도 해결할 생각은 않고 어제하고 그저께 타령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부처님이 가르쳐주셨지 않습니까? 깨우쳐라. 네 본성을 깨우쳐라. 그래서 네 업에서 벗어나라. 깨우치면 벗어나진다. 깨우친다는 게 벗어나지게 하는 거고 벗어나는 거죠 결국은. 다 가르쳐주셨는데 그대로 하면 되는데 왜 타령만 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러고 또 깨우치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이래요. 해보려고 시도도 하지 않고 그냥 깨우치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저한테 그러면 제가 그러죠.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해보셨습니까? 시도도 안 해보고 시작도 안 해보고 하려고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어렵지 않습니까? 하고 있으면 누가 구원합니까? 누가 구제를 해줍니까? 이렇게 석가 부처님께서 먼저 깨우쳐서 야, 너희들도 깨우쳐서 살아라. 하고 법문을 딱 이렇게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는 인도해주는 법문을 해주셨으면 그거를 그대로 어쨌든 그 가르침을 따라서 깨우치면 되지. 왜 다 가르쳐준 길도 못 따라가고 그거는 안 따라가고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안 따라가고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삽니까? 내 생각대로 대충 내 주변에서 하는 대로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깨우친 부처님은 깨우친 선지시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어렵지 않습니까? 하고 볼 생각도 하지 않고 대충 남들 하는 대로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고통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이 마음의 고통에서 훅 벗어날 수 있는 훅 깨우칠 수 있는 이런 법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 그러면 어렵다고 안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어려워도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 죽어도 해보는 거죠. 누구는 하는데 내가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근본적으로 똑같이 생겨먹었거든요. 그래서 누가 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누구는 하는데 왜 자기는 못해야 되죠? 자기 망가짐에 달려있죠. 어디까지 했죠? 늘 스스로 자기의 세 가지의 사람이 만약 돌을 닦으면 어떤 것도 전혀 방해되지 않는다. 늘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보면 이게 전부 다 특별한 스님이나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는 다 똑같이 생겨먹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늘 스스로의 자기의 허물 여기서 허물을 보면 이라고 했는데 늘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보면 도와 서로 들어맞게 되리라 허물을 본다는 게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의 부족함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와 서로 들어맞게 되리라 허물을 보면 도와 들어맞는 게 아니고 도와 들어맞으면 역법해지면 즉 둘이 아니게 되면 즉 분별심에서 벗어나면 딱 하나가 되면 허물이 보이죠. 허물이라는 게 무슨 잘못이 보인다는 게 아니고 분별하고 있는 자기가 분별에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때서야 보인다. 그런 말이 쉽습니다. 도와 들어맞게 되었을 때에 그때서야 허물이 보이는 거죠. 십이 분별하는 것. 선과 악으로 나눠서 악을 말하는 게 아니고 허물은 십이 분별하는 것은 선이든 악이든 간에 십이 분별하는 것을 허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종교에서는 도와 서로 늘 스스로 자기의 허물을 보면 도와 서로 들어맞게 되리라. 지나가고 모든 것에는 본래 도가 있으니 각자는 번뇌를 거리끼지 마라. 모든 것에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번뇌에도 도가 있으니 번뇌를 거리끼지 마. 번뇌를 싫어하지 마라. 모든 것에는 본래 도가 있으니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모든 것에는 본래 도가 있으니 도라고 하니까 참 구리타분한 말 같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20대, 30대 이런 분들은 무슨 도 타령하냐.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돈만 많으면 되지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도라는 말도 좀 구태일한 옛날 말이 되어버렸죠. 우리의 본성이라는 말이 더 쉬울까? 요즘은 또 참나다 이런 말도 쓰는데 참나라는 말이 더 쉬울까요? 본래의 나 지금 누구나가 자기에게 가장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 자기 자기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그것이 자기의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 진짜 본래 자기 이 생겨나지도 변하지도 없어지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그냥 오염되지도 않고 완전히 자유롭고 이 요런 본래 이게 자기 누구나 본래의 자기다. 그게 누구나에게 있다. 지금도 있다. 항상 있다. 항상 자기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 머리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이 머리가 잘못 알고 있다. 머리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실제로 그러한 게 우리 본래 상태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모습을 깨우치라고 하는 거죠. 본래의 모습대로 그 깨우치라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거기 그것이 깨지면 알고 있는 것만 깨지면 본래 상태는 드러나요. 알고 있는 것만 깨지면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무슨 업보를 많이 쌓아서 그런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거 그거 그거 깨지면 그거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아르마리 속에 빠져서 살고 이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 그게 전부인 줄 아는데 그게 맞는 줄 아는데 바로 알고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잘못 알고 있다는 이것을 어찌하면 잘못 알고 있다는 게 이게 참 잘 어렵습니다. 잘못 알고 있다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딴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막 마음을 고쳐먹고 마음을 선하게 먹고 마음을 좋게 먹고 긍정적으로 먹고 남 이렇게 덕분이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 좋아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사는 것도 좋은데 그거는 진리하고 직접적으로 진리로 들어가게 하는 거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속에 빠져서 살고 있는데 전부 알고 있는 거예요. 전부 전부 알고 있는 건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으로 부터만 벗어나면 항상 걸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물이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누구나가 그거 벗어나는 게 참 그거 벗어나는 게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냐하면 실제로 뭐가 있어서 거기서 막 벗어나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알고 있는 것이 고정관념 고정된 관념으로 작용을 해서 그냥 무엇을 해도 이 속에서 여기서 못 보셔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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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모든 것에는 본래도가 있으니 모든 것에는 본래도가 있으니 뭐요? 그냥 모든 것에 있다는 말 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그물도 없어요. 그물 없어. 그물이 없어. 다 걸릴 것이 하나도 없는데 아르마리 속에 걸려있어요. 아르마리가 그물이에요. 그물 그래서 각자는 벗내를 거리끼지 마라. 모든 것에는 본래 도가 있으니 각자는 벗내를 거리끼지 마라. 이게 벗내가 왜 생겨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들 때문에 벗내가 생기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것에 집착해서 그게 고정관념화가 되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는 그걸 그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그물이 실제로는 그 그물이 투명한 그물처럼 이게 마음으로 만들어진 이게 마음으로 만들어진 관념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만들어진 그물이니까 실제 진짜로 있는 그물이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만들어진 그물은 휙휙 다 통하잖아요. 우리 마음은 다 통하잖아요. 마음은 이렇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마음은 허공처럼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건덕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많이 잡고 있어도 실제로는 잡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희한하잖아요.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러니 벗내라고 해도 벗내도 그물로서의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벗내도 그물로서의 작용을 마음으로 만들어진 그물이니까 마음으로 만들어진 그물에 어떻게 걸릴 수가 있습니까? 마음은 허공처럼 다 이렇게 통해 있는데 그래서 모든 것에는 벗내도가 있으니 각자는 벗내를 그리키지 말라 이런 말도요. 이게 마음으로 만들어진 벗내이기 때문에 그 벗내가 전부 그대로 도이다 이 말이요. 마음으로 만들어진 벗내이니까 마음으로 만들어진 그물이니까 벗내가 있어도 즉 그물이 있어도 그건 다 통과되는 거죠. 실제로 벗내다라고 찾아낼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도를 떠나 따로 도를 찾으면 죽도록 도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벗내를 떠나서 도를 찾으면 벗내를 떠나서 보리를 찾으면 벗내를 떠나서 깨달음을 찾으면 색을 떠나서 공을 찾으면 죽도록 만나지 못할 것이다. 이 벗내가 바로 색이 바로 공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이 그물이 바로 마음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벗내로 만들어진 그물이 바로 허공같은 마음으로 마음은 허공같이 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허공같은 마음으로 만들어진 그물이니까 도를 떠나 따로 도를 찾으면 죽도록 도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바쁘게 뛰어다니며 일생을 보내지만 마침내 도리어 스스로 한탄할 것이다. 바쁘게 뛰어다니며 일생을 보낸다. 도를 찾아다닌다. 해탈을 찾아다닌다. 깨달음을 찾아다닌다. 보리를 찾아다닌다. 뭐라고 할 거야. 아무튼 자성을 참나를 찾아다닌다. 아무리 찾아다녀봐야 벗내 말고 자성을 벗내 말고 나의 성품 자성 본래의 성품을 찾아다녀봤자 못 찾는다. 벗내가 바로 마음으로 허공같은 마음으로 만들어진 벗내니까. 그런데 왜 허공같은 마음으로 만들어진 벗내에 그토록 그게 있는 것처럼 집착이 되느냐 자기가 있다는 느낌을 가져버리면 딱 있다는 것에서 절대 안 나와요. 절대 내 느낌을 믿는 거야. 내 느낌 내가 느껴지는데 있는데 무슨 소리냐 자기 느낌 고집 고집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고집 그게 집착이에요. 고집 거기서 법문에서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자기한테 안 들어와 법이 들어와야 된다 법이 들어와야 된다 그 얘기 항상 하죠. 법이 들어와야 된다 그럼 법이 안 들어와 왜? 이 말이 안 믿어져 내 느낌이 더 믿어져 내 느낌이 맞아 나 괴로운데 무슨 소리야 내 느낌을 믿는 고집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자기 느낌을 믿는 고집 때문에 딴 게 없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마음의 괴로움의 원인은 자기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 있죠. 그거 괴로움 그거를 고집하니까 법이 법이 안 돼 아무리 자기 마음의 괴로움이 느껴져도 어 이게 쓱 들어가면 어 하고 자기 고집이 자기 집착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이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무슨 소리냐 이렇게 괴로운데 그리고 뭘 하니까 머리를 돌려요. 머리를 돌려서 이것을 이해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어떻게 좀 이해 좀 해보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서 그건 머리만 돌아가는 거지 법이 들어오는 게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고 도를 깨닫는다는 것은 참나를 깨닫는다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이렇게 간단하고 이렇게 쉽고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직접적인 길이 있는 겁니다. 이 깨달으신 분들이 알려주시는 길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간단하고 너무너무 직접적이고 너무너무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아마 그때 육조현흥대사께서 진짜 이렇게 이대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많이 변형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뭐가 많이 더 이야기하고자 하는 반은 이거 아닙니까? 그냥 이야기하고자 하는 반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를 한 곳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곳 내내 책 한 곳 내내 이 책에서도 얘기하고 저 책에서도 얘기하고 어느 경전이나 어느 오록이나 이거 하나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를 설명으로 할 수는 없어. 그러니 수많은 끝도 없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진짜로 어떤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만 딱 가르쳐주면 되죠. 이렇게 수많은 말이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 8만 4천 장경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깨우칠 수 있는 방법 있어 라고 한다면 그거는 100800 중 거짓말 입니다. 방법 있다면 왜 수천 년간 왜 2500 600 년간 그 방법만 딱 가르쳐주면 이렇게 수많은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방법 없습니다.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구하라 주어질 곳이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자기가 구하는 마음 자기가 원하는 마음이 깨닫게 되어진 자기가 그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깨달음이 온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기 마음이 자기 마음을 나는 못난 중생의 마음이니까 내 마음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게 안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자기가 이 세상의 전부 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이 이 세상의 전부라고요. 자기 마음보다 더 힘이 센 건 없어요. 세상에 그래서 자기 마음에 달려 있어요. 자기 마음이 어떻게 달려 있냐. 정말 궁금하다. 진짜 원하는데 근데 왜 정말 궁금하고 진짜 원해야 되느냐 하면 워낙에 우리가 아르마리 속에 빠져서 살기 워낙에 고정관념 아르마리 속에 잘못 알고 있는 집착 속에 워낙에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원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워낙 그 속에 빠져서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있으니까 거기지. 그게 안 부서진단 말입니다. 그 아르마리가. 그래서 진짜 원하라 하는 거예요. 진짜 원하면 이게 깨지거든요. 이 아르마리로 벗어나거든요. 그 아르마리로 벗어난다고 그 아르마리에서 벗어난다고 아는 것에서 벗어난다고 해서 무슨 백지같이 백지같이 모르는 사람이 알던 게 막 올라지고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이상한 상태는 전혀 아니고 그죠? 그런 이상한 상태는 전혀 아니잖아요. 알던 거 그대로 알지만 집착이 없어지는 거죠. 집착이. 그러니까 고정관념 고정적으로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고정적으로 집착하는 마음. 알긴 다 알지만 우리 자유롭게 암을 쓰고 산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내가 자유롭게 암을 쓰고 사는 게 아니고 그럼 벌써 그것도 아상인 겁니다. 공부는 긴 세월간 이런 것들이 다 벗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하면서 제일 나쁜 방법 자기 공부를 돌아보고 자기 공부를 분석하고 진단하고 있는 거 굉장히 그거 하고 싶죠. 그거 재밌죠. 아 내가 지금 요쯤 와 있구나. 아니 내가 이러고 있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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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야 되고 요런 나는 지금 여기 와 있고 그 다음에는 요렇게 해야 되고 내가 지금 공부가 안 되고 있는 원인은 이런 것 때문이고 이래서 이래 해야 되고 이런 거 그거 알면 공부에 좋은 것 같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는 사람들은 계속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계속 자기 돌아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공부는 안 하는 겁니다. 지금 놓아버리면 그냥 바로 다 트여지는데 지금 진단하고 있는 지금 진단하면 이게 습관이요. 지금 진단하면 내일도 진단하고 모레도 진단합니다. 진단해서 못 벗어납니다. 자기를 진단하는 것에서 그래서 자기 진단한 게 있다면 지금 그거 다 놓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밝아집니다. 지금은 진단하고 즉 분별하고 있으면서 내일 밝아집니까? 내가 지금 진단하고 있으면 내일도 그 습관 때문에 진단해야 돼요. 모레도 그 습관 때문에 진단을 해야 돼.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지금 한 번이 앞으로의 습관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음에 있는 거 다 놓아버리라. 그러면은 발디밝은 그물에 글릴 것 없는 그물에 글릴 것이 없어진다. 이 그물조차도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육조당경 본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